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의 중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피해가 없었던 청소년에 비해 자살을 생각할, 자주 생각할 확률이 23.2배나 높았고 이를 실행해 옮길 확률도 2.8배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자살 전 증상들을 안내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